휴일인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2도를 보이면서 예년 기온은 웃돌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새벽 한때 곳곳에서는 눈이 내리거나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일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새벽 한때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이후 아침부터는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로 예년 기온은 조금 웃돌겠습니다. 그 밖의 청주와 대전 영하 1도, 대구 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기온과 대부분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2도, 청주와 대전 4도, 대구 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월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로 반짝 추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후반쯤에는 전국 곳곳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